안녕하세요. 파격수다 시즌2입니다. 네, 저는 김지원이고요. 그리고 첫인사를 제가 하게 되니까 약간 어색하긴 한데 아니에요. 너무 잘했어. 오늘 워낙 조금 약간 그지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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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같이 하고.. 그지같이 지금 샤워하고 바로 나왔는데! 촉촉한 남자예요. 아, 그러네. 꽃끄지네, 꽃끄지. 아, 지금 샤워하고 바로 나왔어요. 아, 이건 좀 그지같아. 어깨에 꽁 넣은 제가 첫인사를 하게 됐고요. 손을 다치셔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데.. 아니, 근데 진짜 손은 왜 다친거예요? 손이요? 운동하다가 제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축구를 하다가.. 네, 축구하다가 넘어져가지고.. 근데 이게 별.. 그게 아닌데.. 움직이면 좀 더 다칠 위험이 있어서 그냥 기브스를 한건데 요 아이템이 굉장히 핫하게 사람들이 관심을 또.. 아니, 매블쇼가 얼마나 잘해주길래 가서 축구까지 하다가 다치기까지 하고 이러는겁니까? 매블쇼는 이제 또.. 치료비 받았나요? 치료비라기보다는 제가 알아서 자빠진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본래 원래 저희 이제 취지에 맞게 서로 약간 배틀도 하는 느낌으로.. 본인은 어깨에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없고요. 운동했어요? 네.. 페릉 선수촌.. 어깨 껌 좀 살려서.. 얼굴 좀 작아 보이려고.. 성님 같네..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또 본래 이제 저희 약간 문화 관련된 그런 컨텐츠로 돌아오게 됐죠. 요즘에 정말 욕먹는 드라마.. 그리고.. 욕먹는 드라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재밌게 보고 있는 분들은 어떡하라고.. 재밌으니까 욕하면서 보는 게 재밌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럼요..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죠. 네.. 그것과 또 이제 반대로 약간 또 다른 성향의.. 네.. 드라마 두 가지를 저희가 오늘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내 조상복합 아파트 중 평당 그냥 낙세고치를 찍었던.. 사는 집이 그 사람 인격이고.. 놀라서 일어났는데.. 우리 헤라펠리스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헤라펠리스의 찬란 영광을 위하였어요! 이.. 나 노래할거야! 살아가고 싶다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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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우리 로나 좀 받아줘! 우리 로나 실력으로 당당히 들어갈거야.. 하.. 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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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랄.. 랄.. 이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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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먼저 제목을 얘기를 할까요? 제목 때문에 그러신거 아니에요? 펜트하우스요? 살고싶어서? 살고있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이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제목의 잡지가 옛날에 특히나 이 어린... 야한거? 어 어 그래요? 많이 봤나 무슨 소리야? 아예 금시초문인데 진짜 잘 알았는데 뭐 금시초문이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 아예 몰라요 오늘 되게 순박한 청년으로 나오네 모르는척 해야겠다 끝까지 아니 어쨌든 제목 때문에 펜트하우스를 보신다는 드라마 펜트하우스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재미는 있는거 같아요 저는 사실 컨텐츠를 볼 때 영상 컨텐츠를 볼 때 출연자들의 연기를 굉장히 유심히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커를 볼 때도 사실 조커도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잖아요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호아킨 피닉스의 연기를 엄청 감동을 받으면서 봤거든요 아니 근데 조커랑 비교를 하면 네 조커 제작팀들이 오 기분 나쁘겠어 그렇죠 그렇죠 기분은 나쁜데 어쨌든 간에 저는 핵심은 그분들의 연기를 아 연기력이 훌륭하다 연기력이 훌륭하다 역시 연기자들은 이제 그런 독한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 하잖아요 욕심이 그렇죠 그게 이제 연기력에 뭔가 이렇게 본인도 본인도 그래요? 그럼 독한 연기 한번 해보고 싶다 저는 연락주세요 순박해서 독한 걸 못해요 순박해서 사실 악녀 맡은 연기자들 같은 경우 네 원래 연기력이 출중한 사람이 맞는거죠 그럼요 그건 의견 맞는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펜트하우스 이것 때문에 김소연씨가 또 뜨고 있고 네 상대적으로 김소연과 호적수로 유진씨도 야 몰라보게 깜짝 놀랐어요 다른 분인줄 알았어요 특히 연기가 많이 좋아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쨌든 연기 때문에 보신다 연기 제목 때문에 아니라 제목은 전혀 상관없어 오해였군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착한 드라마 혹은 혹시 잠깐 네 그냥 독선드라마라고 하면 안 돼요? 독선드라마 독한 드라마 선한 드라마 좋네요 독선드라마 오늘 주제가 독선드라마 아 좋네요 선한 드라마로서는 지금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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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주가스 나는 다시 빛나기 위해 나는 기질 같기 위해서 나는 개가 되기 싫어서 우린 스타트업한다 단짝일 우리들의 예약이 시작되는 곳 스타트업 10월 첫 방송 이 스타트업이 지금 TVN에서 그 방영되고 있는데 대략 한 수도권에서 6% 정도 나오고 전국에서 한 5.4 5.5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도 나름대로 괜찮은 거죠 시청률은 네 첫화부터가 4.5%인가로 시작해서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좋죠 이 드라마는 정말 보기 드문 착한 드라마다 뭐 이런 근데 처음에 어떻게 꽂히게 되신 거예요? 뭐가요? 스타트업에 스타트업에 수지죠 뭐 수지 어떻게 알았어 100%지 어떻게 알았어 아까 펜타하우스 플레이웨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성에 약해요 이성에 굉장히 약한 타입 어? 펜타하우스는 그렇다고 그러면 배수진이 약간 청초한 순수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배수진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어? 주목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랄까? 짧은 시간에 성장을 많이 한 배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무슨 작품을 앞으로 하게 될까 앞으로 어떤 역을 맡게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역을 처음에 맡았다고 했을 때는 좀 실망스러웠거든요 의외였다 의외였어요 메가본든가 거기 할 때마다 맞아요 진짜 전사역 이런 걸 맡았단 말이에요 좀 그러니까 앞으로 더 센 역 많이 하겠다 그래서 기대를 했었는데 뭐야 그냥 다시 로커로 돌아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많이 성장한 모습들도 보였다 그래서 빠졌죠 저는 사실 배수지라는 배우에서 관심이 없어요 좀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건축학교론에서 별로 좋게 보지 않을까 저도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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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약간 라인이 같네요 수지는 이미지가 진짜 좋고 캐릭터를 잘 만난 배우지 어? 놀랍다 연기력을 막 엄청난 연기력을 뭔가 감동을 준 배우는 아 연기력! 아 초질관 연기력이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 저는 사적인겁니다 아 저는 사적인거에요 연기가 아니고 아 그래요? 사적으로? 그런 여성분들이 남성들한테 많이 상처를 줬다는 기억이 아 사적인거에요 아 사적인거에요 딴 얘기 깜짝해가지고 여보 사적인거야 저는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사실 딱 펜트하우스 살게 딱 입고 나오셨는데 아 뭐 뒤에 바이아도 바이아도 8kg짜리 딱 하고 뒤에 일 때문에 이렇게 오늘도 화려하게 했는데 어 펜트하우스는 사실 글쎄요 저는 약간 그런 자극적인 드라마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가지고 조금 관심이 없긴 했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보시다가 엄마 핑계를 대시는 건가요? 아니 근데 정말로 막 소리도 많이 지르기도 하고 원체의 영상미 같은것도 좀 자극적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만 보기도 하고 본방사수는 사실 좀 못하고 갔는데 어 좀 뭔가 클리셰가 많은 그런 작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너무 뻔할 것 같아서 잘 보지는 못했고요 불옥? 네 약간 개인적으로는 근데 연기력은 정말 뛰어나서 그런 자극적인 소재에 있어서는 조금 흥미를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남주혁씨, 김선호씨 너무 좋아하고 또 배수지씨도 좋아하고 네 뭐 다 좋아하긴 하는데 그런 좀 잔잔한 드라마는 좀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뭔가 지금 한 9화까지 제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이 연출이나 짜임새가 좋더라고요 어떻게 남주혁씨랑 김선호씨가 네네 어땜 20, 30대 여성 분들한테 좀 이렇게 그런ết 너무 좋죠 오오 네 자사심이 그냥 바로 검토의. verbal properties 혹시 그 질투감때문에 스타트업 안 보시는 거죠? 명아나bins어? 전하 Raon 말하기 싫어요 start-up 꼴매기 싫어요 사실 누구나 좋아할만한 외모를 갖고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은 아니시긴 한데 누구나 좋아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김선호씨가 맡은 한지평 역할이 한지평에 끌리더라고요. 서브러버여서 30대 30대 여성들한테서 김선호 인기가 급상승한 저라도 날리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그런 친구 있으면 얼마나 좋아해요. 겉으로는 까칠하게 그렇지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건 딱딱 짚어주고 렌토잖아. 멘토인데다가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쫙 나타나가지고 문제 해결을 딱 해주고 거기다 능력도 있는데 돈도 있어. 맞아요. 금융권에 있어. 그리고 그 어렸을 때 입었던 은혜를 잊지 않고 갚으려 하는 그런 인성까지도 갖춰진 거의 완벽한 그런 캐릭터로 나온 것 같아요. 우리 민준이도 을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메부쇼 가서 축구하다가 손 다치고 몸 던지고 광고까지 하고 계세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게 너무 그게 또 비현실적이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비판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스타트업이 약간 착한 드라마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착한데 속으로는 착하지 않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사회적으로 아까 펜트하우스가 사회적으로 좀 약간 뭐랄까요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영화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나쁜 드라마라고 볼 수도 있다. 근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 그런 김선호 씨나 남주혁 씨나 이렇게 비현실적인 남 캐릭터를 만들어서 여성들이 몰입하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그분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불타오르네 좀 틀어주세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그런 드라마를 보고 그런 남성분들과 뭔가 연애를 꿈꾸고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일단 제가 또 개인적으로 만족했던 제가 픽한 스타트업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는 솔직히 한국 드라마 이전에 별로 없었다. 이런 드라마가 거의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단 기본 구조는 옴니버스적인 그런 구조예요. 각 화마다 에피소드가 다 독립되어 있고 그 독립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독립된 이야기들이 연결되면서 한 기업이 나름대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 회사가 되는 그런 여정을 16화 동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씩 떨어진 게 옴니버스라고 이걸 뭐라 그러지? 옴니버스가 아니고 다른 에피소드?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한 회 자체가 회로서의 완결성을 가지고 그리고 또 그게 16화 전체에 또 성장하고 개연성이고 이렇게 그런 얘기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각자가 자기 테마가 있는데 그게 다 뭐냐면 스타트업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어떤 포인트라든가 원칙이라든가 키워드라든가 이런 걸 놓고 그 키워드 갖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걸 다뤄요. 그러니까 전체 16화를 보면 스타트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책을 보면 일강 뭐 맞아요 맞아요. 스타트업이란 뭐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엔젤투자자 뭐 이런 키워드면 이와 이와는 이외는 엔젤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1화부터 16화가 독립적이면서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그래서 16화를 다 보면 진짜 스타트업 회사를 하나 차려도 될 것 같은 그런 기본적인 상식을 갖게 돼요. 전문가 드라마 전문드라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드라마들이 특히나 미디어에 많죠. 범죄문을 다룬 것들도 이런 전문가가 점점 더 전문가의 폭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뭐 CSI가 우리가 굉장히 유명하지만 그거는 그야말로 딱 그 범죄에서 딱 과학수사만 하는 그 연구소에 대한 얘기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심리에 대한 것만 범죄 심리에 대해서만 다루는 드라마도 있고 이렇게 딱 아주 전문가를 전문가적인 그런 소재를 놓고 그것에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 박아놓으면서 전체가 하나의 구조가 돼 있는 그런 드라마 이런 드라마가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국이 정말 잘하는 게 뭐냐면 로맨틱 코미디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아주 성공적으로 연결시킨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냈다. 그 측면에서 저는 스타트업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너무 동화 같은 줄거리인데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는 현실성 있게 그려냈다는 게 좀 약간 동의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분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처음 시작이 할머니가 핫도그집을 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참 오지랖이 넓은 할머니거든요. 그래서 손녀들도 다 이렇게 케어를 해주시지만 특히 보육원에서 갓 나와서 오갈 데가 없었던 한 지평을 걷어서 그를 진짜 친자식처럼 잘 케어를 해주죠. 그래서 한 계절이 지날 때까지 그 친구는 거기서 기거를 하면서 할머니 계좌의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목돈을 만듭니다. 그런데 오해 때문에 할머니를 떠나게 되면서 할머니한테 많이 상처를 주지만 할머니는 아무리 상처를 줘도 그 사람을 그냥 품어서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어른이 될 수 있게 결정적인 역할을 이게 스타트업에 필요한 그런 초기 그런 거야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랑 인생을 결부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만들었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편의에 의해서 일종의 작가의 의도대로 구성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걸 너무 현실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저는 거기서 일단 첫 번째 주식시장에서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불린다 거기부터가 저는 현실성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주식시장에서 99%가 돈을 잃어요. 1%만 돈을 진짜 너무 현실주의적인 얘기라서 이걸 이제 드라마에 개입한다 그러면 이거는 드라마가 나올 수가 없죠. 드라마는 드라마인데 약간 이런 소리가 나올까 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 창업 동아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양분돼요. 근데 얘네들이 서울대 애들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반은 대기업 가고 반은 스타트업 한다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스타트업 한다고 나온 애들은 자기 머리를 믿는 거예요. 아 자기는 이제 서울대는 나왔고 이제 창업하면 다 될 수 있어. 나왔어요. 근데 둘이 서로 부러워하는 면이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아 나 이렇게 똑똑한데 대기업에 와서 뭔가 하나의 톱니바퀴로 이용이 되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그런 거 불만족스러워하고 꿈을 펼치고 있는 애들은 되게 부러워해요. 근데 꿈을 펼치고 있는 애들은 실제로 월세도 못 내고 뭐 전세하는데 전세는 집배라 그러고 그러면 생활비는 갑자기 없고 그게 그대로 스타트업에 나오잖아요. 원래 지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또 사기 쳐서 도망가요. 그 고스란히 스타트업에 나오잖아. 드라마에. 근데 뭐가 문제냐. 그게 그대로 나타나는데 그 실제로 체감하는 그 감정과 마음이 드라마에서 그렇게 다룰 수 없을 만큼 정말 힘들어요. 아 처절한 네. 그 처절한 그 마음이. 근데 그게 그렇게 반영이 됐나. 왜냐면 수지이나 뭐 다른 애들은 거울만 봐도 행복하거든. 거울만 봐도 수지잖아. 행복한데 그런 마음이 실제로 이렇게 와닿나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약간 안 와닿았다. 그런 현실주의. 내용 자체. 잘못하면 외모 비하 발언일 수도 있는데. 왜요? 아니 뭐 배수지는 그러면 외모가 뛰어나기 때문에 고통을 안 느낄 것 같은데. 거울 보면 본인이 행복할 거 아니에요. 배우의 문제고 캐릭터로 분리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배수지의 라이프스토리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근데 배수지라는 캐릭터가 배수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기서는 서달미죠. 서달미라고 하는 캐릭터는 굉장히 힘들고 처절하게 사는 20대를 제대로 보여줬어요. 나는 너무 가슴 아팠던 게 하루 매출 천만 원을 달성하고 그리고 뭐 상을 갖다가 다들 받을 거다. 이제 넌 정규직이 될 거야. 비정규직으로 지금 이렇게 혁혁한 그런 공로를 세우는 건 너밖에 없어. 이러는데 모든 정규직 직원들까지 다 인정을 했는데 주는 게 그 회사에서 사먹을 수 있는 음료권 주고 그리고 땡 그 정규직으로 인터넷에서부터 정규직으로 올라간다는 계약도 없던 게 되고 속이는 거 아니에요. 청춘을 빨아먹잖아.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대사를 던지거든요. 달미가 제가 2년 뒤에는 그러면 또 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건 답을 안 해주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그럼 뭐 이렇게 성장을 계속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사실은 그 다음에는 우리 사회는 그렇게 특수한 그런 영역에서 달인적으로 성장을 해도 그 다음에 나이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걸리기 때문에 정규직이 영원히 안 되거든요. 그냥 그다음부터는 진짜 알바나 하던가 자기가 스스로 돈 모아가지고 그 그 뭐야 그 티 회사 그 가맹점을 차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영업자가 되죠. 네. 그런 부분을 너무 잘 보여줬거든요. 너무 스쳐 지나가서 하이라이트로 보시면 못 보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명 아나운서가 너무 창업 동안에 상처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다 보니까 그 부분이 너무 확대된 거지. 오히려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상처 많으신 분들 특히 뭐 장애인이나 이쪽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삶을 굉장히 리얼하게 디테일하게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묘사거든요. 그때 우리가 드라마를 만들 때는 창업 동아리 경험이 없는 분들도 몰입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선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현실성을 여기서 막 거기다가 대입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드라마는 드라마니까 또 그래야지 또 드라마인 거고 그렇게 또 그 잘나가는 한지평이라는 사람하고 또 도산이었나요? 그 둘이 전부 다 달미를 도와주잖아요. 또 그런 것도 약간 그런 상황 자체도 조금 비현실적일 수 저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현실은 이런데 약간 이상적인 모습 약간 롤모델을 보여주는 영화와 드라마가 있고요. 펜트하우스가 거기에 부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야 뭘 그렇게 고상한 척해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 이기적이고 욕망덩어리고 나의 욕심을 위해서 뭔 짓은 해야지 그런 영향이 있잖아 라고 아예 까버리는 두 가지 어떤 콘텐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회적 영향력으로 봤을 때 이렇게 스타트업처럼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긍정적인 그런 뭔가 기대감을 심어주는 그런 콘텐츠들이 굉장히 가치있다고 봐요. 독특한 20대를 보여준다고 말할까? 그렇죠. 어떠셨어요? 저는 이 시간에도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두 작품이 있었잖아요. 쌈마이웨이하고 이태원 클라스가 있는데 그 드라마의 계보를 잇는 뭐 드라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다만 좀 구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피소드들이 하나에 나눠져 있으면서도 완결되면서도 하나에 관통하는 줄거리가 있잖아요. 그게 미드 형식이기도 한데 요즘에 한국 드라마도 그런 형식들이 꽤 많이 있어요. 부분분적으로 나누어진 것 같지만 하나의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완결성을 가지고 있고 저는 피디님의 시각적인 어떤 효과 이런 것도 감성적으로 잘 형성화됐다고 생각이 들고 로맨틱 코미디의 새로운 전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가 일본에서 인기가 있는 게 로맨틱 코미디를 아주 잘 만들기 때문이어서 일본에도 수출하면 참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재벌 위주의 정말 부잣집에서 태어난 그런 주인공들이 활개치는 이런 한국 드라마 현실에서 이렇게 정말 흑수처 출시된 주인공들이 차츰차츰 짠내나는 도전기 도전기를 하는데 다만 이제 중심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스타트업의 현실이 예를 들면 99.9%가 망하는데 거기서 성공을 한다? 그러려면 사실은 굉장히 현실감과 디테일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 점으로 아까 명 아나운서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흔히 분석틀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대담론인데요. 질문을 던지면 이 벚꽃이 흩날리는 데서 한지평과 서달미가 만났고 그리고 아버지가 열심히 투자를 유치하려고 다녔던 이때가 몇 년도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에서는 몇 년도? 질문 씨가 몇 년도 같아요? 80년대 말? 아니에요. 98년 이후 그러니까 최소한 99년 2000년 이럴 때라고 봐요. 이때 어떤 큰 사건 이후입니까? IMF IMF예요. 그러면 한지평이 왜 보육원이 있었는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지평이 왜 보육원에 들어갔을까? 부모가 버렸거나 부모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 똑똑한 애가 처음부터 그럼 부모가 없었나?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부모에 대한 얘기는 아직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던 건 98년 IMF 때 보육원들이 넘쳐났었어요. 맞아. 그런 상태에서 버려진 한지평 그럼 속이 꼬일 수밖에 없어. 그리고 얘는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 별의별 짓을 다할 수밖에 없는데 그의 샌드박스가 돼준 사람이 서달미의 할머니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서달미의 할머니들은 어떤 세대냐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겪은 세대 그래서 그 어떤 상태에서도 우리 후손들한테는 내가 그래도 뭐라도 물려줘야라고 생각했던 세대 우리한테는 낡고 가치없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은 우리 딸내미 우리 손자에게 용돈이라도 벌어주려고 하는 이 의식을 갖고 있는 세대예요. 이건 진짜 샌드박스인 거예요. 이들 안에서라면 자식들은 한전하게 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같은 경우는 98년 거꾸러진 1세대 창업가들이에요. 98년 이후에 이들은 IMF 이후에 솔직히 우리가 벤처붐 벤처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 벤처붐이 언제 생겼냐면 실제로는 IMF 때 IMF 이후에 김대중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이 좌절하고 많이 죽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닷컴이 많았죠. 닷컴들이 한순간에 다 사기꾼이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세대로서 아버지가 죽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여주는 거라서 이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구도 안에 딱 이렇게 집어넣어 준 거예요. 지은 씨는요? 스타트업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사실 예전에 대학에서는 연출 전공을 했었거든요. 연출 전공을 해서 저도 광고 쪽 산학 협력이라고 해서 대기업하고 수업을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저희 팀이 최우수상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몇 개월 뒤에 대기업 광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진짜 이런 경험은 너무 많게 제가 그때 정말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이런 거 소송도 못한다? 못하죠. 거기서 내걸었던 게 그때 최우수상 받고 나서 축하한다고 관계자들이 술 한 잔 사주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다음에 인턴 할 때 그거 적어주면 인턴 할 때 조금 약간 더 기회를 주든지 하겠다. 약간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때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정말 순진했구나. 그게 어떤 지금 얘기하시는 거에 같은 결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또 드네요. 이게 스타트업이나 젊은 청춘들의 아이디어를 편취하거나 착취하는 게 안정된 게 전 사회가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맞아요. 예를 들면 어디에서 공모전을 한다. 드라마 공모전이든 영화 공모전이든 축제 공모전이든 사업 공모전이 되면 젊은 아이디어들 많이 하고 심지어는 프로페셔널한 그런 기획사들도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기획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기획료가 없어요. 한국 사회는 맞아요. 그냥 응모를 해가지고 기획료라는 거를 사실은 줘야 되거든요. 또 마음이 제가 예전에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이거 제가 광고회사도 예전에 다녔었는데 갑자기 또 잊었던 제 생각이 떠오르는 게 기획안을 막 내라고 해요. 어떤 거에 대해서 그래서 시안도 그리고 카피라이트도 해가지고 정말 십수가지의 시안을 들고 갔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저희는 아무것도 못 받고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죠. 그게 정말 비이비재해서 그게 저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당연하지가 않죠. 그래서 개발료가 있는 거고 진행료가 있는데 그것 자체에 대한 지급이 없어요. 그리고 방송 콘텐츠도 마찬가지고 그런 건데 이 콘텐츠가 만들어서 방영이 돼야 돈을 줘. 맞아요. 심지어 대학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강의도 그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지적인 어떤 투여라든지 PPT를 만든다든지 영상을 제작하는지 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단지 1시간 2시간에 대한 비용만 줘. 그게 결국에는 4대 보험이 안 돼. 전반적으로 젊은 청춘들만 해당되는 게 대한민국 사회 전체 걸어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디어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심지어는요. 제가 무슨 심사위에 갔는데 그 기획서가 정말 좋은 게 너무 많이 왔어요. 이거 하나만 안으로도 정말 출판해야 될 정도예요. 근데 그 심사위원장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사업하면 되겠다. 그거 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전을 한 거죠. 이래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그거를 심지어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도 사실은 조금씩 이렇게 드라마 안에 잘 녹여서 보여주고 그리고 대기업이든 혹은 멘토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보여줘서 저는 오랜만에 보면서 막 가슴이 뛰어요. 자 이런 이 드라마 보고 다 교육시켰으면 좋겠다. 정부 일단 공무원들부터 좀 이렇게 교육을 교육시켰습니다. 공무원들이 안 볼 것 같아. 공무원 그런 거 귀찮아하죠. 잘하시네요. 귀찮아하니까 아까 그 드라마 컨텐츠의 구성과 시나리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김원식 평론가님은 아까 배수지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 좀 짚어주세요. 배수지 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그 표정 연기가 가능한 몇몇 안 되는 배우예요. 그래요? 대체적으로 여배우들이 표정 연기가 안 돼요. 왜냐 어렸을 때부터 예쁘기 때문에 표정을 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성형수술을 많이 해서 표정 연기가 안 되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20대의 그런 신선한 느낌 이런 것을 표정을 잘 표현할 수가 있어서 어린 시절에 저런 상처가 있는데 저렇게 승화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이고 좋게 얘기하면 놀라울 정도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낙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하거나 하는 과정이 굉장히 저는 좀 이번에 배수지라고 하는 캐릭터 그러니까 연기자가 건축학개론에서 줬던 이미지를 완전히 좀 벗어던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남주역도 정말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저도 남주역 옛날에 남주역이 아닌 것 같아요. 남주역은 진짜 지금 내면 연기가 가능해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알을 깨어나고 있는 어떤 용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곡 용주야호 남주역이 지금 스타트업에서 하는 연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에 뭐였죠? 아는영 아는영 말고 저기 그 싸우는 거 있잖아요. 아는영 아 그 뭐 무슨 요정 아 그 뭐야 보건교사 아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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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교사 아는영 아는영 거기서 했던 그 모습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비슷한 연기를 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연기를 하면서 심지어 지금은 이제 세상을 향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갖고 싸우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연기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서 남주역은 앞으로 엄청 나아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타트업에서는 진짜 많이 참는 남한테 많은 걸 뺏기는데도 그걸 자기를 공격하면서 참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이게 조금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해라든지 뭐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진짜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 그런 거 앓고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세상이 진짜 감정에 솔직해자라라고 표피적으로 많이 말을 하거든요. 야 너 욕망에 솔직해. 막 네가 하고 싶은 게 다 해. 그런데 그런데 그럴 기회를 전혀 안 줘. 구조적으로 안 줘. 그러면서 그 책임은 너한테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스타트업 사실 김선호 평론가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명아 아나운서의 의견에 약간 동조하고 싶은 느낌이 들은 거예요. 뭐냐면 항상 선한 역할을 보여주고 저렇게 해야 돼. 김선호처럼 해야 돼. 한지평처럼 해야 돼. 라고 하는 거를 젊은 층들이 정말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해하고 정말 자아 분열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거꾸로 좀 튕기 쳐나오고 싶은 그런 심리들이 있다 보니까 펜트하스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 내지는 창업을 해보셨기 때문에 에이 이거 아닌데 이러면서 가시는 건 심리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저도 나름대로 회사를 해봤는데 빛을 많이 남기셨죠? 죄송해요. 죄송해요. 힘내세요. 저렇게 되노? 힘내세요. 치명단 먹고 힘내시고. 광고 안 해요? 네. 그러면 스탑트업 한줄평하고 그 다음 펜트하스로 넘어가죠. 한마디씩 해주세요. 스타트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드라마죠. 교과서적인 김은식 변경관님은요? 저는 그냥 오랜만에 돌아온 성장 드라마? 맞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말씀 못 드렸는데 지금 월화수목 드라마가 원래 트렌드 드라마 시간대예요. 근데 원래 트렌드 드라마는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직업과 직종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리실현하거나 약간 희망을 주는 드라마들인데 이게 완전히 무너졌는데 오히려 TVN의 스타트업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트렌드 드라마가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모델을 보여줬기 때문에 성장 드라마의 귀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성장 드라마의 귀환 진짜 트렌드 드라마 저는 청춘이 스타트 시작하고 업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타트와 업이다. 스타트와 업이다. 알겠습니다. 펜트하우스로 좀 넘어가고 뭔 일을 안 하시네요. 저요? 나 혼자 부정적인 얘기하기 좀 그래가지고 드라마는 드라마다 저는 드라마일 뿐이다. 스타트업의 피해자로서 독선 드라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한 드라마는 스타트업을 얘기했고 독한 드라마 펜트하우스 가기 전에 저희가 이거를 한번 먹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설명드려 싶은 게 이 이지컷이라는 게 진짜 매력적이에요. 요즘에 다 이 포장으로 나오는 이유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진짜 한 3개 정도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도 티가 전혀 안 나거든요. 오 그러네. 안주머니에 딱 넣고 직업에 넣어도 되겠다. 그렇죠. 직업에 넣어도 되겠다. 그러니까 출장 가거나 뭐 어디 여행 가거나 그럴 때도 한 두어 개 딱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잊어먹고 안 먹고 이럴 수가 없어. 그냥 드실 수가 있고 그리고 어디서든 이렇게 막 쓰레기도 많이 남기지도 않고요. 근데 이것도 판매하는 건데 이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막 쓰레기라고 이거 같은 경우는 다행히 겉에 겉에 이 케이스를 빼고 요거만 들고 가면 편해. 요거만 들고 가면 근데 그럼 뭉개지잖아. 이것도 쓰레기잖아. 잘 못 파시네. 이분 큰일 났다. 처음부터 다시 해낼 것 같은데 광고주 전화를 광고주 전화 광고주 전화 오잖아요. 치명단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어쨌든 요거 나름 다음에 홍삼녹연구의 매력이 있는데 요거는 치명단에서 치명만 뺐다. 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다. 약효는 그러니까 치명이 주고 있는 약효 정도만 빠지면 거의 다 그대로 치명이 빠지면 뭐가 들어가나요? 치명 대신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냥 요거는 홍삼과 녹용과 그리고 그 둘을 상생시킬 수 있는 약재들만 들어가 있고 여기에 치명이 들어가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머리를 맑게 해주고 그리고 또 뭐야 각 약성들이 잘 흡수되게 또 도와주고 그래서 특히 소화력이 좀 약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이런 분들에게 치명단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우리 3, 40대들 근데 진옥고를 먹었을 때 아우 조금 더 센 게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여기 아 왜냐면 여기 녹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배님은 하나 사야 되면 둘 중에 어떤 걸 사겠어요? 저는 가격이 있으니까 가격이 요거는 그 지금 현재 많이 할인이 됐는데도 13만원 그리고 요거는 15만원 그러니까 2만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는 나이를 생각하면 요거를 젊으니까 아무래도 네? 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젊으면 노병고 죄송합니다. 어리니까 어리니까 여기는 뭐 치매 위협 그런 게 있으면 치명단 저는 무조건 치명단 치명단 먹으면 저는 뭐라 그러지? 컨디션이 달라진 요즘엔 머리가 좀 복잡하신가 봐요. 숙변 이런 게 숙변 대결이 돼요. 좋더라고요. 그 얘기를 왜 안 하셨어요? 숙변의 효과가 좋구나. 치명단하고 그리고 치명단의 치명하고 요거 있죠? 요 강황 요게 생리 활성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몸에 이렇게 원만한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다 도와줘요. 특히 독소를 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치명하고 요거예요. 요거 뭐죠? 요게 강황인데 한번 가볼까요? 몸에 좋은 강황 매일 먹기 힘들고 난감하시죠? 똑 따서 간편하게 먹는 참 좋은 강황으로 건강 챙겨가세요. 나노 수영화 특허 기술을 통해 몸에 쭉쭉 흡수되는 액상 강황 참 좋은 강황 365와 함께라면 매일 마시는 물이 건강하게 매일 먹는 밥이 건강하게 매일매일의 황금빛 건강 참 좋은 강황 365 진짜 예쁘네요. 인정한 생리 활성 물질인데 이 강황이 원래는 지용성인데 이걸 수용성으로 만드는 기술이 대단한 것 물에 녹아서 보통 지용성 커큐맨보다 4배 이상 흡수가 빨리 돼요. 그럼 수용성이면 소화도 잘 되겠네요. 그렇죠. 세계 최초죠. 세계 최초. 세계 최초는 아니고요. 그런가요? 그런데 맛도 뭔가 특별한 맛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식수처럼 마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권해드리는 게 뭐냐면 운동하실 때 특히 살도 빼야 되고 몸매도 만들어야 되고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운동 시작하기 한 10분에서 20분 전에 이거 하나 드셔. 홍삼 녹용고나 치명들 하나 먹어. 그러면 잘 안 지친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중간중간에 목이 마를 때마다 이거를 버틀에 담아서 드시는 거야. 계속. 그러면 생리 활성이 돼서 땀도 더 많이 나고 불순물 배출도 배출이 잘 되고 그러니까 운동할 때 너무 괜찮은 조합이 환제원의 명품과 그리고 참 좋은 강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색깔도 예쁘고 맛도 이거 근데 색깔이 진짜 물감 같아서 애기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맞아요. 애기들한테 먹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이거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건강에 좋죠. 오히려 건강에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좋은 거죠. 이거는 무미 무취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무 맛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살짝 고소한 게 있죠. 사실 이게 강황이 면역력이 되게 좋아서 엄마들이 이거를 애기들을 먹이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 강황가루 타서 막 이렇게 넣기도 번거롭고 카레 해먹여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너무 잘하시네. 조그맣게 캡슐로 나와서 쭉 짜면 그냥 물에 들어갈 수 있어서 참 좋은 강황 그리고 한재원의 치명단 홍삼 녹연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와 자 오늘 독선 드라마에서 이제 독한 드라마를 맡은 파트죠. 펜트하우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펜트하우스 이름부터 벌써 자극적이야. 자극적이네요. 보고 싶은 느낌. 뭔가 궁금하고 뭔가 나올 것 같고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것 같고 그곳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런 호기심이 드는 그런 제목이어가지고 10대 시절에 펜트하우스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의 당신 마음이잖아. 펜트하우스 뭔지 몰라요. 플레이북의 펜트하우스 이런 거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아까부터 공격하시려고 이렇게 딱 준비를 전 진짜 공부만 했거든요. 무슨 공부요? 섹슈얼리티 이런 건 신경하네요. 어쨌든 펜트하우스 그렇습니다. 지온씨는 펜트하우스 지나가다 보셨다고 그랬죠? 지나가다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자극적인 슬쩍슬쩍 본 느낌은 어땠어요? 자극적인 영상미와 그 사운드가 일단 소리를 굉장히 많이 지르고 뭔가 음 무서운 아니 운동자도 막 커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공포스러운 영화나 드라마는 제가 돈을 받아도 안 보는 편이긴 한데 봤을 때 그냥 흥미롭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독한 드라마라고 얘기를 해서 아까 뭐 김성수 평론가님도 오프닝 때 좀 독서를 날리기는 했지만 섹슈아우스한테 사실 김원식 평론가님 시청률로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일단 14%쯤 나온다고 하니까 14% 요즘 시대에 방송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어마어마한 거죠. 요즘 시대에 돈 많이 주고 작가 끌어오길 잘했다. 또 배우들도 야 저 작가 편에 줄 서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작가님이 뭐뭐 만드신 작가님이에요? 대체적으로 유혹 시리즈를 유혹 시리즈를 유혹 시리즈를 유혹 시리즈를 유혹 시리즈 5인 rant 3명 전환이 굉장히 빨라요. 속도감이 굉장히 빨라요. 哥 그리고 군더더기 없이 그냥 내러티브 중심으로 쭉쭉쭉 밀고 가거든요 군더더기가 얼마나 없으면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성형을 했다는데 저만에만 찍고 나와요 아내의 유혹 그러니까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거나 치장을 할 필요가 없어 이미 다 알고 보는 드라마인데 뭘 그렇게 굳이 드라마잖아 우리 알잖아 프로끼리 왜 이래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분이 또 아내의 유혹 시리즈 황후의 품격 시리즈 이런 거 만들다가 왔다 장보리 연민정 나왔던 그런 강한 드라마를 만들던 작가님이 또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를 만들어서 역시나 10% 넘는 14%의 시청률을 찍고 있는데 이런 시청률이 높다는 거는 역시나 아주머니 시청층이 TV로 보는 그런 집계가 많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이런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아 어떤 비평가들이나 전문가들은 또 비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야 이런 막장 드라마를 보는 주부들의 수준은 정말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심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죠? 하나는 그동안 사실은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들이 공영방송 체제에서 너무 선한 드라마들이 너무 많았어 정제되어 있는 너무 비현실적인 드라마 그러니까 스타트업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현실에 바탕을 두면서 약간 이상을 모색하는데 택도 없이 그냥 착한 인물만 나와가지고 선언니깐 나오니까 야 저거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보게 된 명작 동화 수준으로 드라마를 만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드라마 시청률이 빠졌던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독한 드라마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포션을 잡았던 것이고 특히 또 이제 여성분들의 심리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는 살아보니까 세상이 안 그래 여기에 대한 피해감, 배신감 이런 것도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실을 뭔가 나의 현실을 대변해줄 수 있는 공감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야 내 착하게 살아봤는데 결국 욕심 있고 그 악스러운 놈들이 다 차지해가고 인생 실전이야 두 번째 심리는 뭐냐면 펜트하우스잖아요 사실 부유층에 관련된 건데 우리는 다 부유하지 않아요 부유층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라 궁금해서 무지에 기반을 둔 드라마예요 아 저 부유층은 저럴 것이다 막장처럼 할 것이다 근데 안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기극일 수 있다 이거는 감안하고 좀 봐야 되지 않나 제 주변에 부유한 사람들은 또 그렇게 착해요 아니 근데 그게 당연한 게 걸리는 게 없으니까 착할 수밖에 없지 않아?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모 예능 프로그램에서 돈 많은 사람이 좋아요 정 많은 친구가 좋아요 그랬더니 대체적으로 돈 많은 친구들이 정이 많더라고요 진짜 공감이 돼요 아니 그 부분 말씀하실 때 생각나는 게 저는 기생충의 조효정 씨가 생각이 나요 부서니까 그냥 그래요? 다 믿고 다 퍼주고 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캐릭터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약간 보상심리도 있죠 부자인 사람까지 착하면 어떻게 좀 결함이 좀 있어야지 그런 심리가 또 장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2부는 드라마 쓰는 게 너무 뻔한 게 권선징악 이거 하나 놓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것도 극단적인 아주 악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네 악한 사람이 처음부터 한 90% 끝날 때까지 다 이기다가 네 마지막에 딱 한 번 선한 사람이 뒤집히면서 뒤집히면서 뒤집혔을 때 끝나 응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90%에 가까운 회차에서 협박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됐지 이겼잖아 이러고 끝내는 이런 근데 저는 봤을 때 그 선한 사람이라고 초반에 나왔던 사람이 나중에 복수할 때는 그 악한 사람 못지않게 더 악하죠 괴물이 된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도 이게 진짜 진정한 권선징악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나는 마음도 약하고 여러 가지 생각할 것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해주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아주 통쾌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에 너무 기대있다 맞아요 저는 어쩔 수 없는 아줌마인가 봐요 이런게 너무 재미있어요 재미있죠 사실은 재미는 있죠 재미있고 이게 수준이 뭐 떨어진다 그리고 약간 뭐 도깨비나 뭐 이렇게 좋은 우리가 진짜 호평하는 죄송한데 잘생긴 남자 주인공 나오는 걸 다 싫어하시는 거 같은데 아 그래요? 여기도 잘생긴 남자 엄기준 잘생겼잖아요 잘생기셨죠 본인 스타일 아니라고 또 이렇게 매도하지 말고 네 그래서 약간 K 드라마 수출해서 호평을 받았던 그런 드라마들의 먹칠을 한다 이런 것도 한국 드라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진짜 극단적인 또 비판도 있는데 저는 이런 것도 한국이 정말 다양한 드라마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봐요 저는 그래도 보세요 킹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그러면 킹덤은 악인들이 구조적 모순들을 다 품고 있잖아요 악인 하나하나가 구조의 희생자들 네 그래서 그 희생자들은 자기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다가 그 결함들에게 먹히거나 혹은 그 나름대로의 결함들을 또 극복하거나 하면서 변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끝나요 네 그런데 이 드라마는 어떻게 될까 도대체 그냥 그렇게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에 악한 선택들을 계속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그냥 그 악업들이 쌓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괴멸되는 그런 형태의 마무리밖에 안 될 거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닫혀있는 드라마 저는 퀄리티를 따지자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음식도 진짜 엄청 정성을 들여서 잘 만들고 모든 진짜 고퀄리티의 음식이 있고 요리가 있고 그냥 엽기떡볶이 매운 거 딱딱딱 자극적으로 해가지고 엽기떡볶이 둘 다 맛있는 음식이잖아요 잠시만요 엽기떡볶이 사장님 보시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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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엄청난 그런 정성을 요하는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만들기 상대적으로 좀 쉬운 음식이고 좀 자극적이고 건강에는 안 좋지만 어쨌든 맛있는 음식이잖아요 땡길 때도 있어요 이것도 수요층이 충분히 있는 맛있는 음식이고 정말 정성을 잘 만들고 미슐랭 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 진짜 요리도 맛있는 음식이다 엄청 굉장히 중요한 비유라고 봅니다 뭐냐면 저는 스탑조업은 저는 강황주스라고 봐요 왜요? 강황주스는 그냥 이상적이잖아요 이거 맨날 먹을 수 있나요? 저 매일 먹고 있습니다 매일 먹고 있습니까? 언제 가는지 한번 보면서 살을 빼고 있어요 네 오렌지 주스는 굉장히 달짝지근하잖아요 근데 막 정말 피곤할 때는 오렌지 주스 달짝지근한 거를 딱 먹으면 시원하죠 굉장히 피곤한데 강황주스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당장에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의 목적이 펜트하우스를 원하는 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을 이제 필요할 때도 있는데 근데 저는 우기면 안 된다고 봐요 이게 막 고퀄이다 이런 우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펜트하우스를 고퀄이다 인스턴트가 아니다 이렇게 우기면 곤란하다 저희 CCTV 편인 거 같은데 그건 곤란하죠 이거는 그냥 독한 드라마라고 하고 가야지 이걸 명작이다 추천한다 이런 건 곤란하죠 재미는 있다 재미는 있다 명작 이런 건 아니죠 김원식 평론가의 평가에 저도 동의합니다 아 동의하 병원적으로 모든 드라마들이 다 나름대로의 가치들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추구하는 바 이 드라마가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줄 필요는 맞아요 저게 또 평론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이 드라마가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었다 특히나 뭐 바루크 장면 왈츠 이렇게 추구 그게 정말 뻔한 크리스였거든요 이들이 귀족이다라고 하는 상징을 보여주는 건데 나름대로 상징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침 드라마보단 나아 그런데도 그것이 너무 1차원적이다 그래서 보다 많은 그런 해석들이 가능하고 그 해석의 재미를 느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들이 많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도 너무 단선적이고 그 캐릭터가 복잡하게 다양한 것들을 고민하지 않는 그야말로 드라마에서만 가능한 캐릭터 일상은 없고 갈등 그 자체에 몰입만 되어 있는 캐릭터로만 그려진다 이것도 굉장히 안타깝다 네 저는 이제 한국 드라마 역사를 보면 계속 진화해 왔고요 발전해 왔어요 사실 임성환 드라마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시청률은 나오지만 결국에는 자꾸만 쓰겠다고 한 거고 또 심지어는 새로운 트렌디 드라마를 받아들여가지고 또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드라마는 오늘의 쓴소리가 또 펜트하우스의 건강함을 위해서 또 좋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네요 좋습니다 사실은 독선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지만 10대들 20대들을 과연 드라마들은 어떻게 그리고 그 드라마들의 시각이 결국 어른의 시각인 건데 그렇죠 그래서 스타트업의 어른들이 굉장히 참 매력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린 그런 어른이 돼야 될 텐데 네 제가 그런 어른이 되고 있나요? 네네네 그럼요 전혀서 아니라고 뭐 딱 줘 엎드려서 절 받기 같은데 네네네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그러면 착한 보험 클리닉이 바로 착한 어른이다 샌드박스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샌드박스 보험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은 지금 현재 이 구조 안에서 갑작스러운 재난이 닥쳐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거든요 넘어지게 돼 있죠 살다 보면 그래서 그 넘어질 때 든든하게 나를 떠받쳐줄 수 있는 어떤 게 필요한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샌드박스가 없잖아요 부모들이 없거나 친인척들이 도와주거나 이런 구조가 아니라면 그냥 나는 그냥 맨땅에 헤딩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게 보험이죠 근데 이 보험이 어떻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항상 정보는 회사가 더 많이 갖고 있어 나는 정보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사기당하기 딱 좋아 그렇죠 그래서 보험 클리닉이 필요하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 24시간 동안 카톡으로 상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도 다 짜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험 진단부터 한번 받아보시라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픈 보험 보험 진단 착한 보험 클리닉 네 그래서 자기가 엉뚱하게 들고 있는 거 좀 빼고 정말 잘 들고 있는 것은 그쪽에서 좀 더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보험을 완전히 리모델링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칠 때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이거 좀 돈 받았어? 실손 보험이 있으면 바로 돈 나왔을 텐데 네 실손 있어요 오 실손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건 해놨어요 네네 근데 그 그런 보험도 있어요 화재보험 쪽에서 네 이렇게 다쳤을 때 바로 나오는 재해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건 없었죠 보험 영업 하세요? 하하하하 보험 영업 하세요? 하하하하 네 알겠습니다 꼭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착한 보험 클리닉 저 한번 적어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독선 독하고 선한 드라마 양쪽으로 저희가 또 분리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3대1로 지신 것 같기도 하고 뭐야 하하하하 이지 않았나 싶고요 음 그럼 오늘 이제 슬 한번 결론을 내려볼 건데 한줄평? 네 한줄평을 한번 펜트하우스 한줄평 음 가볼까요? 김원식 평론가님부터 하실까요? 네 독하든 선하든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하죠 와 좋은 말씀이에요 독하든 선하든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김성수 평론가님 좀 다른 독한 드라마를 보고싶다 아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저는 오히려 스카이 캐슬이 훨씬 더 진보적이었다 음 그러니까 이 그 스카이 캐슬의 어떤 부분만 뽑아서 퇴보했다 아 그러니까 조금 새로운 독함을 보고싶다 킹덤 같은 독함 독해도 조금 독해도 좀 의미있는 그렇죠 킹덤같은 독함 킹덤같은 독함 킹덤같은 독함 음 지원씨는요? 저는 엽떡은 먹을 땐 맛있지만 속은 조금 쓰리다 하하 기가 막히다 내가 하려던거 그대로 했어 아 내가 먼저 할걸 야 저는 펜트하우스 재밌게 봤습니다 와 앞으로도 계속 쭉 시청해 네네네네 펜트하우스 화이팅! 스타트업도 화이팅!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주평 마무리하구요 저희 또 다음주에도 또 재밌는 그런 파격적인 얘기로 토론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도 나오시죠 다음주에 불러주시면 나오구요 점점 조회수가 높아지고 있다고 해서 저도 조회수가 높아지고 있네 좀 기쁘더라구요 그래요? 다행이네 김현식 평론가님이 딱 나오시면서부터가 딱딱딱 올라갔어요 그래요 이거 한상자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성수 평론가님이 이제 하차하시면 더 높아질 수 있네요 그러니까요 두상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주에 더 파격적인 토론 배틀 그리고 문화 컨텐츠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파격스타 시즌2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